신난 사람 한 번 박수 한 번 주시고 그리고 역시 끝까지 수고하셨죠 우리 악단 우리 선생님께 박수 한 번 주세요 야 참 먹고 사는 것도 여러 가지야 우리 여기 단장님께서는 단장님 그거 빠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빠는 것 같아 박수 한 번 더 주시고 그리고 이쪽에 우리 가운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먹고 사는 것도 여러 가지야 오두방형 다 떨어서 먹고 싶어요 박수 한 번 주세요 그룹을 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역시 섹스펀, 트럼펜 박수 한 번 주세요 오 치고 치고 수고 많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올 50고이신 전도전 선배님의 방송 활동했던 영상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박수와 함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자 박수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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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